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400만 에이커 임야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2년 전 167만 에이커가 소실되며 세웠던 역대 최대 소실면적의 2배 이상 많은 기록입니다. 한편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은 낙관적인 조짐이 보였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하늘이 맑아지면서 항공기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와인 생산지를 불태운 글래스 산불을 최우선으로 진압하고 있다 전했습니다.